오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시리얼이에요 시리얼 이게 그리놀라로 만들었네 아니면 제목이 그리놀라인가? 이거 어디서 만들어야지? 여기 아몬드 프레이크 옥수수 인도산, 설탕 아몬드 미국 쌀 오늘의 미션은 다섯 개 이상한 인간 학교입니다 오늘의 미션은 다섯 개 이상한 인간 학교입니다 통과 세 번째 통과 네 번째 통과 가급하자 통과 두 번째 미션은 역디올리기라는 건데 이것도 다섯 개 다 성공하면 진짜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? 아 이렇게? 오 이거 쉽네 여기 이상을 가야겠다 둘 셋 힘들 같은데? 넷 다섯 신기하게 해볼까? 여섯 일곱 여섯 아홉 열 예이 아 죽을 것 같아 우리 이거 3개만 통과할 거예요? 아우 나 이거 1개만 3개 3개 안 됐어 아우 3개 다 했어요 오우 다시 한번 네 다시 습 습 나 죽을 것 같아 10,15,22! 15, periodic 못 stopped. 내 엉덩이! 살짝 아까 나갔어! 알고 네 어떻게 하면xt strict total 4시간 élites 어른무를 위해서 데뷔제는 크리스마스 미션은 먼저 열 바퀴를 돌아야 합니다. 이거 5분 안에 전공해야 합니다. 준비 시작! 이제 열 바퀴를 돌아왔습니다. 역시 열 바퀴를 돌아왔습니다. 너무 힘들어서 기절할 수 있었어요. 제 생각에는 미션 성공일 것 같아요. 미션 성공인가? 미션 성공일 것 같아요. 성공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